안녕하세요. 공예예원당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상갓집 그리고 결혼식 이런 데 행사장에 다니고 온 다음에 주당살 걸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매매운, 매매가 잘 되는 법, 집매매 너무 급할 때 할 수 있는 비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확실히 매매가 잘 안되고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대가 나온 매물들이 금방금방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집이 빨리 나갈까요? 어떻게 하면 가게가 빨리 팔릴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매매가 잘 되는 방법으로는 본인의 운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 운세에 일단은 운서가 들어오는 그런 운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동수가 들어오는 운이 있다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매나 이렇게 움직임을 하기에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운기는 매매운이 빨리 될 운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운세가 올해 운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시면 자기의 운세를 보고 그 운기에 움직여도 되는 때면 매매운이 들어왔을 때 움직여도 충분히 좋고 아니면 본인 운세에 어딜 가도 어렵다, 지금은 움직임 자체를 가지는 게 힘들다 싶을 때는 어떤 좋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본인은 움직이고 싶어도 못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운세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 이제 그 운세가 잘 받쳐주고 괜찮을 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인연부나 매매부나 이런 부적을 써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운기를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을 살고 계시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려고 하는 장사, 터에는 항상 모든 터에는 터신이라는 분이 계시고 터에도 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통틀어 되지만 장사하는 그런 자리에는 항상 거기 그 자리를 지키는 터신이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터신에 대한 대우를 해드리면 매매가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급하게 지금 당장 선생님 배로 가기 힘들어요. 근데 빨리 집은 팔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집 매매 일단은 할 수 있는 비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재료로는 A4용지 두 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매를 하시고 싶은 그곳의 주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위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4용지를 일단은 두 장을 펴시고 거기에 본인의 매매하고자 하는 주소를 씁니다. 쓰고서 자기 이름이랑 가족들의 이름을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접은 다음에 가게를 하시는 분이면 본인이 주로 앉아계시는 자리 그리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본인이 주로 앉아있는 소파 자리나 자리에 자리 밑에 그 종이를 접어서 깔고 앉습니다. 방석이 있으면 방석 안에 그 종이를 넣어서 깔고 앉고 일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일하시는 자리 밑에 자기가 깔고 앉아서 한 개를 보관하고요. 그리고 가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가위에다가 써놓은 종이 똑같이 적어놓은 종이를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가위엔 고리가 있죠. 가위 고리에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아니면 접어서 같이 이렇게 걸어두는 이렇게 목걸이처럼 걸어두는 이런 봉투가 있다면 거기에 넣어서 가위랑 같이 넣어둔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가위를 거꾸로 겁니다. 보통은 하시는 분들이 똑바로 세워서 두시는데 가위를 거꾸로 돌려서 놓은 다음에 장소는 어디에 두냐? 현관문에 있는 신발장에 둡니다. 그래서 신발장에 우산거리 있는 곳 같은 데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고리로 해서 거꾸로 걸으셔도 되고 안쪽으로 해서 붙이셔도 되니까 가위는 거꾸로 하고 그 안에 주소를 넣은 종이를 같이 넣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일단은 같이 해서 보관을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비방은 저도 너무너무 급했을 때 저는 요험을 받던 비방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도 밀매매가 쉽게 되지 않는다. 장사집 같은 경우에는 장사집 들어오는 현관이 있는 데다 보이지 않는 곳에다 걸으시면 되고요. 집에 하시는 분들은 신발장에 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빨리 매매 거래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요 하신다면 또 회원당을 찾아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매 운 요새 매매가 잘 안되고 하는 분들이 하도 많이 오시니까 매매가 잘 되는 방법 그리고 급할 때 쓸 수 있는 매매가 잘 되는 비방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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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